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윤수영 기자입니다. 김원봉 단장은 269쪽과 290쪽 등 모두 4장에 걸쳐 김원봉 단장을 7차례나 언급했습니다. 하지만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서술되지 않았고 사진조차 없었습니다.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종 가운데 유관순 열사를 제대로 언급한 교과서는 지학사, 비상교육 등 2종뿐인데 반해 김원봉 단장은 모두 수록돼 대조를 이뤘습니다. 이 같은 결과는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역사보도 27종에 대한 연구에서 들어맞습니다. 전문가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보훈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